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논의합니다. 이 대표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과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방침입니다. 앞서 이 대표는 헌재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.